제가 어제 깝깝해서 그런 상황들을 보고 깝깝해서 페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양심이 바로 하느님 마음이다 양심이 하늘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경전은 양심의 소리를 기록해 놓은 것일 뿐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그대로 문헌화해 놓은 게 경전입니다 그런데 그 경전에 대한 치우친 해석 치우친 교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 내면에 생생하게 현존하면서 외치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부정한다 이거는 바로 지옥갈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당신 양심에 찜찜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경전 해석 차치하고 당신 그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경전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경전에 살인을 하라고 했더라도요 지금 내 양심에 찜찜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고 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양심의 소리에 둔감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 종교라면 심각합니다 그런데 다 그래요 지금 다른 종교도 다 교리가 양심보다 우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도 난리죠 가나한 성도들이 늘고 있다 가나한이 뒤집으면 안 나가요 교회에 안 나가 성도들 한 200만을 추산합니다 200만 많이는 200만 가나한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믿고 싶은데 교회는 못 나가겠다는 사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면 양심에 찔리니까죠 뭔지 모르지만 가 있는 동안 계속 양심이 찔리니까 불편해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보면 양심에 맞는 소리니까 좋지만 나가보면 양심에 안 맞는 사람들이 우글대면서 나보다 위에 성직자라고 내 위에 군림하고 있으면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전엔 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죠 그런 체험 때문에 나가신 분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의적이에요 돌아온다는 것에 회의적입니다 제가 가나한 성도에 대해 분석한 책들도 보고 했는데 회의적이에요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다 나간 이유들이 다 심각해서 쉽게 돌아올 것 같지 않다 유혹한다고 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그런 발상도 웃긴 거예요 뭔 유혹을 하고 있어요 지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으면 알아서 돌아오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예수님 보고 싶어서라도 교회에 가죠 저기 가야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 그럼 가죠 똑같습니다 여기 절에서 열반 체험을 해야 승가의 성인성자가 붙고 승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듯이 승가라는 게 개인이 아니에요 승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승가와 승려는 좀 다른 문제예요 초기 불경에서는요 석가모니는요 승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승가 공동체의 자정력을 믿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타락한 한 승려한테 보시하라 마라 이런 건 석가모니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승가 안에 혹시 청정하지 못한 존재가 있더라도 그 승가에다 보시해줘라 이런 얘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보면 후대 사람들이 보탠 것 같아요 타락한 승려한테도 보시해라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낸 거는 제가 볼 때는 후대 사람들이 보탠 겁니다 승려한테라도 아무튼 머리 깎고 회색 옷 입고 있으면 돈 주면 무조건 공덕 받는다 그래야 쉽게 쉽게 그 논리에 세뇌되면 쉽게 쉽게 내놓잖아요 공덕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 돈이 악업에 쓰이면 이 돈 출처에 따라 여러분도 악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간단한 논리에요 여러분이 지금 불사라든가 성스러운 사업에 여러분이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실 때 왜 보태세요? 그 좋은 그 작품이 선업을 지을 때 나도 그 선업에 내 목 하나 챙기려고 하는 거죠 나도 꼭 무슨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도 거기 좀 참가했다는 그래서 나 좋은 공덕 지으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낸 돈이 다 악업에 쓰인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그래도 여러분은 공덕만 받을까요? 승려한테 보시를 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데가 있으면 거긴 잘못된 교리라니요 석가모니가 초기에 해놓으신 경전 가지고 제가 분석 다 해서 강의 올려드릴 때도 그 얘기는 다 해드렸어요 타락한 승려한테 보시하라는 말 애초에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승가 단체 중에 청정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경우에 대한 그 감안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까지는 하라고 해야 되는 게 이유가 어느 단체나 청정하지 않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다 안 해주면 여기 공부할 사람도 못 하니까 도와주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의 얘기인가 그리고 생필품 도와주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 경전을 있는 그대로 읽으시라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이런 정보를 객관적으로 드리는 거 이 얘기 다 들으시고 여러분 내면에 양심해서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겠다 어떤 경우에는 안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야겠다 이 기준이 여러분 양심해서 그냥 답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답을 안 드려도 나오신다니까요 왜 여러분 내면에 양심이 모든 판단의 중심이니까 거기가 하느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니까 여러분이 다 아세요 저는 정확한 팩트만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세뇌를 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치우친 정보를 줘가지고 세뇌시키려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청정해질 때 지금 여러분도 지금 빨리 지금 이거 승려들만 초기 불교는 문제가 승려들만 출가자들만 이런 체험을 주로 하는 것처럼 묘사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승 불교는 뭡니까 좋은 게 제가 자도 다 똑같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견성 체험하시면 이제 수다원이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이 공부의 단계를 다 여러분이 닦으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살도에서 저기 뭐 낮은 단계의 보살부터 십지보살에 나오는 보살들까지 보살로 단계를 다 지어놨잖아요 여러분 절에 가시면 그냥 보살 소리 들으시잖아요 이미 보살로서 시작해서 급수 올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승에서도 결국 청정한 승가 소리 들으려면 견성 체험해야 돼요 원래 대승 불교는요 초기 불교보다 더 짜요 일지보살부터 승가라고 불러요 귀히 해야 될 승가를 얘기할 때는 일지부터 셉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승가라고 할 때는 그냥 머리 깎으면 다 승가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경전에서 불법 승이 거론될 때의 승가는 무조건 일지보살 이상이라야 우리가 귀히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육바람일이 참나가 안착되고 육바람일이 환히 빛나는 존재 정도는 돼야 그 법을 보고 우리가 귀히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담은 사람 아직 온전하게 닦이지는 않았지만 부처님처럼 그 내면에 진리가 빛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성자라는 소리를 하고 귀히 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빛나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가라고는 불러주더라도 귀히 해야 할 승가 그럴 때는 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성도할 때 거룩할 성자 붙죠 무리도자 성도 개인으로 말할 때는 성 개인으로 말할 때는 성자가 되죠 무리로 말할 때 성도 그랬으니까 복수고 단순한 성자가 돼요 성도 그러면 여러분 이미 성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독교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세속성자 저도 유튜브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책 내셨더라고요 세속성자 뭐냐 세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단수로 말할 때 한 개인을 말할 때는 성자 아니냐 이거예요 무리로 말하면 성도지만 거룩한 성인들의 무리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만 받아도 저기 불교에서 열반만 체험해도 기독교식으로 성령의 세례만 받아도 뭐가 돼요? 성인성자가 붙어요 이제 이 무리는 성스러운 무리가 된다라고 다른 혈육의 자녀들과 구분해서 하나님 자녀들은 성인성자 붙여서 따로 분리해서 보자 이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신성한 건데 지금 가면 다 아무나 교인이죠 다 세례받았대요 성령이 진짜 임하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버리면 영혼이 황금률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황금률이 진리가 오히려 편안해지는 그런 경지를 맛봐야겠죠 황금률이 어색했는데 애고 입장에서는 갑자기 황금률이 더 지당하고 더 본능적인 마음 상태가 되는 그런 체험 이런 게 거룩해지는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들을 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쌓아갈 때 우리가 이제 온전한 하느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종교 불문하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교회는 지상에 임해 있는 천국이고 승가는 지상에 있는 정토여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간다 그러면 정토 간다는 거예요 정토 구경하러 간다 아미타 극락 정토를 지상에 분점이 났으니까 내가 분점 가서 거기 똑같다니까 여기서 보겠다 뭐 디즈니랜드 미국에 있는 건 못 가보겠지만 뭐 어디 일본에 있는 데라도 홍콩에 있는 거라도 가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미타 극락 정토를 구경하고 싶으면 절에 가면 돼야 돼요 그 절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승가라는 거는 이런 청정한 승려들의 공동체를 말하죠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인적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조직들이에요 똑같은 소리예요 승가랑 교회가 같은 말입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범부의 자녀에서 성자의 열애의 자녀인 성자로 변해야 되고 혈육의 자녀에서 하느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제식으로 표현해볼까요 고등 침팬지에서 성령의 사람 불성의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사람은 두 그룹이 있습니다 크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등 침팬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침팬지 중에 좀 상위 존재인 거죠 침팬지보다 좀 더 영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땅에서 보면 우리는 혈육의 자녀죠 땅에서 보면 혈육의 자녀라는 얘기고 범부라고 부르고 그게 고등 침팬지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범부하고 또 뭐라고 그러죠 중생 범부 중생 중생은요 지금 우리말 짐승의 어원입니다 중생이 짐승으로 바뀌었으니까 짐승이에요 중생 중생심 그럴 때 딱 제가 고등 침팬지 하는 게 뭔 말입니까 짐승이라는 소리예요 짐승심이에요 나한테 중생심이 있어 짐승의 마음이 있어요 약육 강심 갑질하고 싶고 모든 막 보면 다 먹고 싶고 내 것으로 갖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다 여러분의 모든 욕망은요 짐승적인 마음입니다 그게 중생심이라고 합니다 고상하게 중생심 중생은 뭘까요 식물 동물 인간 세부류인데 중생 식물도 원래 뺐어요 왜 식물은 감정작용이 원활하진 않으니까 있네 없네 지금도 말 많지만 확실하게 여러분 생각 감정이 드러난 친구들이 누구죠 동물 이상이죠 중생 그러면 동물 이상입니다 뭔 속인지 아니면 뭔 감정인지 느껴지잖아요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표현이 되잖아요 신기하게 짐승들도 화내고 뭐 하는 거 보면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났구나 왜냐하면 비슷해요 뭔가 약간 버전이 좀 딸려서 그렇지 비슷하게 굴러가요 기분 좋구나 보면 다 안다고요 뭔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도 보이고 근데 그게 고등화되면 고등 침팬지 단계로 올라오면 여러분처럼 복잡해지는데 들어가 보면 속은 비슷해요 어떤 욕망에 휘둘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에서 한번 벗어난 존재들을 승가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류 전체를 놓고 보자고요 인류 역사상 세계사 책을 한번 여러분 시간 날 때 쭉 한번 드라마 드라마 뭐 다큐 뭐로 보셔도 좋은데 세계사를 한번 쭉 보시면요 야 이게 고등 침팬지 삶이구나 하신 거 아실 수 맨 음모와 배신 뒤통수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안 좋은 것들의 로고스는 다 거기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는 뭔가요 배신을 담아봤습니다 배신의 로고스를 한번 무련시켜서 보는 거예요 아 저런 게 배신 배신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 보면 막 피 눈물 나는 배신을 보게 되죠 이게 인간사가요 고등 침팬지들이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주로 어 저는 그래도 인류는 그런데 계속 고상한 종교도 만들었고 철학도 했고 문화도 만들었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고등 침팬지가 다른 동물보다 고상해서 철학, 종교, 도덕, 윤리를 되게 좋아하면서 뒤통수 치는 존재들이 고등 침팬지 본인 마음을 보세요 되게 고상한 거 좋아하죠 삶을 보세요 좀 다르죠 이게 고등 침팬지예요 아 내가 딱 고등 침팬지였고 나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고상한 부분만을 보거든요 자기 내면에서는 남을 볼 때는 안 좋은 부분을 보고 자기 걸 볼 때는 좋은 걸 봐요 그게 고등 침팬지예요 그래서 50보 100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뛰어난 학자다, 뛰어난 정치가다, 경제가다, 뛰어난 철학자다, 뛰어난 무슨 이론가다 아무튼 고등 침팬지 중에 뛰어난 거예요 다 종교가다, 고등 침팬지 중에 종교가가 있습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고등 침팬지 중에 뛰어난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삶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그럴싸한 사람들 이빨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일반인이 볼 때는 저 사람 말빨을 못 따라가요 그럼 모시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대신에 그 사람은 하느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중생적이죠 짐승적이죠 그래서 요즘에 수많은 종교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왜? 애초에 그 사람은 고등 침팬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성직자로 모시면 안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리더로 삼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동물의 왕국 보세요 동물의 왕국 중에 어떤 원숭이 중에 하나가 주술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성직자예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원숭이가 아무리 아프다고 오면 뭐 호흡 불어주고 정도 하겠죠 유달리 원숭이가 좀 침착하거나 뭔가 좀 더 말빨이 세거나 하겠죠 남다른 게 있겠죠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요한계시록 때 강의해 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뭔가 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 침팬지들이 볼 땐 신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땐 신통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이 볼 때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고등 침팬지 중에 어 저 저 신기한 놈이네 하는 거죠 저거 좀 신기한 놈 그런데 그 신기한 놈이 고등 침팬지 그룹에서 이제 우위를 점합니다 그래서 고등 침팬지를 제가 예로 든 게 머리가 제일 좋아서 고등 침팬지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예요 그 중생의 모습 인간하고 다 공유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서로 고만하게 살고 있는 게 많아요 머리가 좋아서 좀 더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고상한 척까지 해요 인간은 거기에 또 속으신 고상한 척을 되게 잘하는 사람한테 또 속으신 그 사람이 또 갑이 돼서 을로 여러분이 또 자리매김하면서 또 갑질을 당하시는 이게 그냥 그래요 그런데 고등 침팬지 그룹도 사랑하고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안에 하느님 자녀들이 등장했을 때 뭔가 다른 문화가 거기 퍼져요 우리나라 상류사 보세요 곰과 호랑이들이 살았는데 하늘에서 하느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할 때 그 인간하고 이 곰과 호랑이도 원래 인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을 왜 곰과 호랑이라고 부릅니까 같은 인간이라고 우리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축생계에 살고 계세요 지금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은 축생계에 살고 있는 거죠 동물보다 별로 나은 작용을 안 하고 있으면 자 보세요 인간이라는 건 다양한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그 영혼을 가지고 다양한 이 상황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데 인간은 남달라서 하느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정토에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누군가는 먹고 자고 하는 데만 써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축생이잖아요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분이 지금 요즘 들어요 요즘 들어요 원래 인간의 로고스를 구현했었는데 요즘 들어 축생의 로고스를 구현하고 계시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아귀에 아주 그냥 먹는 거에 갈증나 욕망에 갈증난 상태로 여러분 요즘 살아가고 계시면 아귀에 어떤 화신이 돼가지고 아귀의 법계에 살고 계세요 죽으면 딱 아귀계로 갈 수 있게 준비되신 분 이미 아귀계 아귀계 지구 분점에 살고 계신 분 혼자 분점 열어가지고 프랜차이즈 뭐 해가지고 본인이 열어가지고 본인 영혼을 지금 아귀계로 만들어 놓고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귀계에 살고 계신 거예요 누구는 이미 축생계에 살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한 생각도 괴로운 분이 있죠 그럼 그분은 무간지역에 살고 계신 거예요 무간지역은 고통이 틈이 없다고 해서 무간지역입니다 고통이 틈이 없어요 잠깐 쉴 데가 없이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괴롭고 지금 이 순간 계속 괴롭다 그러면 무간지역 또 무간지역이 아니라도 아무튼 괴로우면 지옥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법계는 이미 지옥 분점을 혼자 열어서 아무튼 지구에 내가 지구 나 혼자만이라도 지구 지점을 꾸려가 보겠다고 과감히 선언하고 자기 혼자 열고 살고 계신 거예요 이 원리로 가면요 극락, 정토, 천국도 가능하죠 지금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 참나에 만족하며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은 혼자 프랜차이즈에서 따가지고 지구에 혼자 극락, 정토 하나 열어놓은 게 점포 하나 열었어요 극락, 정토 자기 영혼에 여러분은 이미 극락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독교식으로 천국에 살고 계십니다 성령의 세례받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고 계시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의 자녀예요 그런 거룩해진 존재, 구별됐죠 이미 고등심팬치랑 구별되버린 그 존재들의 모임을 승가니, 교회니 하는 거예요 승가, 교회가 원형으로만 돌아가면요 이 지구에는요 어떤 게 극락이고 어떤 게 천국이고 어떤 게 정토인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계가 펼쳐져요 절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아, 정토를 체험해요 야, 정토로 이주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미리 모델하우스 가보듯이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거죠 절에 가서 살아보시면 되죠 야, 이런 세계라면 가고 싶다 그러면 정토 갈 준비를 더 하시는 거고 체험을 시켜주는 곳이라니까요, 원래 학당에 오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질렀으니까 학당에 오면 육바람이 살아 숨쉬는 정토를 체험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좀 청정하지 못한 멘토가 있더라도 믿고 봐주세요 저희 열심히 할게요 초창기 때 이런 말 할 때랑 완전히 정단이 타락해가지고 그런 말 할 때랑은 이미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도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안에 그래도 지금 벗어날 정도 안 되니까 걱정 마시고 와서 수행하고 같이 갑시다 이 얘기 할 분위기 때와 이미 저부터 막 돈의 눈이 돌아가가지고 있는데 빨리 타락한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 그 돈 들고 바로 지금 도박장 갈 것 같은데 주고 계시면 여러분도 곰곰이죠 자녀가 지금 막 돈만 주라고 빨리 도박하러 가겠다고 거기다 지금 돈 주고 싶으세요? 많았는데 그런데 욕심을 딱 걸면 이렇게 하면 공덕을 따블로 받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신다고요 줄까? 그럼 벌써 치우친 교리 때문에 양심이 딱 먹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는요 답이 없어요 아주 뭐 공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 유량공덕 한계가 있는 공덕 짓지 마시고요 무량공덕이 붙으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정토에 사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견성하시면요 견성에서 하는 짓은 다 무량공덕을 짓는 짓이 됩니다 왜? 하느님 자녀로서 진리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행동을 하신 거거든요 그 공덕하고 여러분이 이미 중생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고등 침팬치 간에 서로 삥뜯기고 삥뜯고 하는 관계에서 짓는 공덕은요 내가 빵 셔틀 진짜 잘해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빵 진짜 빨리 사다 줄게 이것도 공덕 짓는 거겠죠 뭔가 남들한테 벌써 근데 착취 당하고 있죠 남들이 보면 너 요즘 학교 다니면서 뭐하냐 친구들이 제가 발이 빠르다고 다 저한테 빵을 맡겨요 그래서 제가 빵 사다 주고 있어요 아이고 빵 보살이구나 가보니까 빵 셔틀하고 있는 거죠 학교 가고 착취 당하고 있는 착취 당하는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정신 승리를 해버리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셔서 두루 생각하시다 보면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드리는데 들으시다 보면 내면에 중심이 서실 거예요 아 뭔 짓은 당하면 안 되겠다 뭔 짓까지는 그래도 내가 보살두로 이해하게 했는데 어느 짓은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이건 내가 나도 죄 짓는 짓이다 욕 여러분 모두 이 감각이 있어요 이걸 마비시키는 단체들이 자기가 절이네 교회네 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막 세습하면서 신자들 다 세뇌시켜가지고 교회법 어기고 막 마음대로 하면서도 우리가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 발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진짜 천국 진짜 근데 진짜 천국 진짜 정토를 가신 분들이 많아지면 그런 사기가 안 묵힐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을 빨리 관광을 자꾸 보내는 게 제 임무예요 천국 가세요 지금도 천국 빨리 가세요 여기 육신은 지금 여기 고등 침팬지의 별에 살고 있지만 영혼은 괜찮아요 다른 법계에 살 수도 있어요 영혼은 빨리 지금 극락 천국 체험하세요 모른다 하세요 모른다 무조건 알든 모르든 모른다 왜 그러죠 제가 파워풀한 사람이 아닌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참나자리 이 애구가 중생심입니다 중생심하면 너무 고상해요 짐승심이에요 짐승심 여러분이 나는 강아지 키우는데 짐승 키우는데 짐승이 짐승 키우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짐승이 더 약한 짐승 키우는 거예요 아이고 귀엽다 짐승심이에요 이게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이제 불성이고 부처님 되는 CR이라고 불성이고 이게 성령이에요 하느님 마음이라고 성령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 동학에서는 하늘님 하고 부르는 자리야 하늘님 하늘님 우리 대종교에서도 뭐죠 하느님이 너의 뇌에 이미 내려와 계시다 하느님이 내려와 계신 거예요 우리 몸뚱이는 중생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정신에는요 하느님은 영이시라 이 짐승의 몸 안에 영으로 깃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이 몸을 운전하고 계세요 그 영이 그게 혼이에요 영이 이 혼 작용을 통해 육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참나가 영이고요 혼 육이 애고의 세계죠 근데 이 혼이 작동되다 보면 애고가 생겨요 우주랑 분리된 나라는 감각이 생겨서 나 혼자 우주에서 센 고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짐승심에게 치이면서 그래도 뭔가 내면에 영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양심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양심은 계속 올라와요 우리가 완전한 중생심은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면에서 육바람일에 맞는 생각이 올라와요 어떨 때는 인내해야지 어떨 때는 베풀어야지 보시 인욕 지게 어떨 때는 여러분 남이 안 보는데도 룰을 지킵니다 밤중에 아무도 안 보는데 횡단보도 지키고 있는 분이 있죠 어떨 때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옷이 지게 인욕 정진 어떨 때는 남이 안 봐도요 더 잘 살아보려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려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욕 정진 선정 어떨 때 보면 또 이제 정신 차리자 하면서 자기를 딱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뭔 일을 해요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 하면서 지혜 지금도 계속 이런 정보를 구하면서 옳은 정보를 찾는다고요 그게 건강정보건 주식정보건 뭐든지 올바른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이 정보는 자명하고 이 정보는 찜찜 받는 내면의 소리가 있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어디서 그 소리가 나는지 모르지만 이건 자명해 이건 찜찜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야해 너무 자명해 어디서 그런 확신이 나는지 모르지만 내면에서 뭔가 올라와요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랑 살아야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데 이 영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소리가 나요 여러분 직관이라는 게 영에서 올라오는 소리예요 직관이 나서 내 삶의 뭔가 방향을 그래도 그래도 덜 짐승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일반인은 그런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실존인 게 석영에 뭐라냐면 양심의 소리는 미약하고 욕심의 소리는 위태위태하다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고등 침팬치라 고등하다 보니까 침팬치보다 영의 소리를 더 들어요 그런데 힘이 미약해요 영의 소리는 애고의 소리는 항상 위태위태예요 금방 범죄자가 될 준비가 돼 있어요 남이 범죄하는 거 보고 비웃습니다 자기가 그쳐지 되면 또 하고 있어요 이게 고등 침팬치의 삶입니다 애처롭죠 입으로는 고상한 얘기를 해요 영에서 나온 미약한 소리에 힘입어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딱 그 욕심을 직면하게 되면 욕심의 대상을 또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합니다 또 용서해요 너는 처지가 딱해서 어쩔 수 없다 하고 남이 한 건 또 양심을 가지고 호되게 지적하고 자기가 한 건 욕심을 가지고 또 관대하게 품어집니다 명심보감의 그런 말 남을 용서하듯 자기를 아니 자기를 용서하듯 남을 용서하고 남을 꾸짖는 것처럼 자기를 꾸짖어라 이게 아주 신법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성인이 돼요 이거 황금열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게 뭐죠 용서해요 남한테 해주고 내가 당해서 싫었던 게 뭐죠 남이 꾸짖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남한테 안 하는 거죠 남한테 함부로 남 판단하고 안 하는 거죠 이게 황금열이잖아요 이게 우리 동양의 명심보감 애들 배우는 책에 다 써 있어요 그것만 잘하라고 그래서 이게 이게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 그런데 참나 만나는 아주 쉬운 법 여러분 이게 현존이죠 존재 존재에 만족하기 이게 좀 욕 같죠 존만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존버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해요 존버 버텨라 하는 것처럼 존재에 만족하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해하실 때 있더라고요 몰라 하시고 존재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존재를 뭐에 집중해야 할지 몰라서 또 막 마음이 헝클어지는 몰라 하시고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기예요 존재에 집중한다는 게 지금 몰라 하시고 지금 눈 뜨고 감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몰라 하세요 천지를 분별하지만 마세요 이름 붙이지만 마세요 그냥 통으로 느끼시고 받아주시면서 그냥 이 존재한다는 것에 만족해버리세요 그럼 여러분 참나가 꽃피운 여러분은 그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불섬을 만나게 되고 열반을 체험하게 됩니다 뭔가 들지 않으세요 고등 침팬지에서 좀 벗어난 기분 들지 않으세요 야 이 기분이라면 좀 다른데 초연해졌는데 욕망에 쉽게 지지 않겠는데 탐진치에 휘들리지 않겠는데 위태로 내 마음 경영이 혼 경영이 위태롭지 않겠는데 이 기분이 확실히 드셔야 돼요 실제로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미 여러분 고등 침팬지 세계에 들어가서 그 법계에서 사고하고 계세요 깨어있어야 그나마 지금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몰라 해야 몰라 하고 존재만으로 만족해야 여러분이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있어요 정토에 와 있어요 극락에 와 있어요 열반에 와 있는 거고 천국에 와 있어요 이거 구분하세요 저 육도 중에 보세요 지옥 축생 아귀 수라의 세계 수라는요 맨 산만 하고 싶은 게 수라계입니다 열받아 계시고 누구를 지금 막 자해했다 나를 해롭게 나를 망치더라도 남을 꼭 망쳐서 같이 망하고 싶다 이런 게 아수라의 마음입니다 그 법계에 살고 계시면 아수라계의 지구 또 지점을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수라 이외에 인간계 인간계가 지금 고등 침팬지의 세계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이때 육도 중에 지금 몇 개인지요? 6개죠 이게 육도예요 수라 빼면 5도 그리고 수라 넣으면 6도 수라를 인간위에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라는 애초에 애초에 천국에 있는 천신들하고 싸우던 천신 또 아래 정도의 신들이에요 신급들인데 근데 마음씀이 분노의 화신으로 주로 인식되다 보니까 인간보다 아래로 치는 겁니다 화가 난 상태의 인간이면 일반 인간보다 의식 수준이 더 떨어졌다고 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인간위에 아수라가 있다 이럴 때는 아수라가 원래 천신들이랑 동급들이라 다만 싸움을 좋아하는 천신들 해서 구분한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때의 천국하고 기독교 천국은 아닙니다 기독교 천국은 5에 가까우면요 이 위에 극락을 설정할 때 이 극락의 각 극락이 천국이에요 기독교 천국과 불교 천국은 달라요 불교 천국은 뭐냐면 자 여러분 정교 대학원이 오신 게 아닌데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는 거 아닌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만 이 육도의 특징은 육도는 뭐죠? 육도 윤회에 그러죠 일단 견성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도를 돌고 도는 거는 여러분 물론 견성한 사람들도 이 안에 다시 윤회에 빠져들 수는 있는데 일단 구분할 때 고등 침팬치의 여러분 삶을 돌고 도는 이야기예요 고등 침팬치 수준의 사람이 이제 어떻게 타락할 수 있고 더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이 정도입니다 인간을 중간에 놓고 인간이 타락했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때 천국은 뭐냐? 견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고등 침팬치인데 좋은 짓을 많이 한 고등 침팬치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해외여행 좀 하다 오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보고 좀 지내다가 공덕 포인트 떨어지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로 아시겠죠? 여기서 말한 천국은 그래서 불교에서도 간단히 이 천국 가는 법은 여러분이 십선이라고 해서 선업을 많이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견성을 하실 필요가 없고 봉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 공덕, 그 포인트면 다시 인간계로 안 오고 천국에서 오래 머물다가 인간계로 올 수도 있어요 바로바로 인간계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달리 천국에서 좀 휴가 좀 보내다가 인간계로 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에서 이 천국하고 기독교 천국은 달라요 기독교 천국은 불교의 극락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 극락은 핵심이 뭐죠? 견성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극락의 특징이 뭐냐? 극락 가면 아미타경에 보면 여기는 불태지예요 즉, 견성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고등 침팬치의 삶으로 온전한 고등 침팬치의 삶으로 안 돌아가기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하느님 자녀가 되기로 확정된 게 천국 가는 사람들의 조건이듯이 극락 가는 조건은 다시는 이제 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부로 부처 되기로 확정된 사람 이래서 불태지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불태지라고 그래요 극락에 사는 조건이 뭐라고요? 견성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퇴보하지 않을 실력을 갖췄을 때 그러니까 성인성자 붙었을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초기 불교 때 승가공동체의 이론이면 열반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러면 승가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온전하게 이미 그 사람은 지상에 존재하는 열반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사람을 유여 열반 몸뚱이는 있지만 즉 이중국적자라는 거예요 몸뚱이도 있지만 유여라는 건 남은 게 아직 있다는 거예요 남은 거는 애고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남은 게 있는데 열반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중국적이라는 거예요 몸뚱이는 지구별 중생의 모습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내면은 열반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해서 유여 열반 돌아가실 때는 몸뚱이도 불탔다고 해서 무여 열반 남은 게 하나도 없을 묻자 해서 남을 여자 없을 묻자 남은 게 없는 열반 온전히 열반의 세계로 가셨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지금 극락 세계에 살면 여러분 지금 몸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극락의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극락 세계로 깨끗이 가시는 거죠 고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육도윤회랑은 다른 길이 열리는 거죠 극락이라는 요거 아셔야 돼요 육도의 세계는 견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범부 중생들이 돌고 도는 세계다 고등 침팬치가 돌고 도는 세계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여러분 천국 부러워하지 마라는 게 이거예요 천국 가서 막 복을 누려도 고등 침팬치인 거예요 견성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유량공덕이라고요 한계가 있는 공덕이에요 그래서 그 공덕 딸리면 이제 떨어지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옥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극락으로 탈출하자는 거죠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으로 탈출하자 했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극락 정토로 탈출하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살아서 이미 우리는 정토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정토에 안 사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갑자기 정토에 가겠어요 살아서 이미 천국에 안 사시는 분이 천국에 대해 뭘 안다고 죽은 뒤에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의 법도 몰라요 영주권도 없어요 시민권도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거기 관광이라도 또 다녀봤느냐 관광도 안 다녀봤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는 것만 있지 한 번도 내면에 성령으로 꽉 차가지고 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체험을 못 해봤다 그럼 이건 전혀 천국의 맛을 모르시는 거죠 어느 정교 갖고 계시든 학당에 오시면 제가 이건 보장합니다 일단 빨리 맛을 보세요 학당에 오면 어떻게든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저기 원하시면 얘기하세요 정토를 원하시면 정토로 천국으로 원하시면 천국으로 가보면 다 같은 데지만 지금도 빨리 가세요 천국 정토로 빨리빨리 영혼은 거기 계셔야 돼요 자기 여러분 영혼은 거기다 펼치고 몰라만 하시면 돼요 전제로 만족하기 몰라 만족을 하면 빨리 끝납니다 아 몰라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 지금 너무 만족해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해 해버리면 애고가 더 할 말이 없잖아요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얘기를 해야 애고가 확 작동을 하는데 몰라 나 지금 괜찮아 만족해 해버리면 애고가 할 말을 잃어요 그때 존재만 하시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 열반이고 극락이고 여러분은 이미 천국 사람이에요 정토 사람이고 정토를 지상으로 만들겠다 저를 많이 짓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다 정토로 보내버려야죠 아니면 여러분 영혼의 정토가 임하게 다 해드려야죠 여러분은 다른 법계에 살 수 있습니다 지옥에 살 수도 있고 축생에 살 수도 있다 이거는 흔히 아세요 분노의 화신이면 수락에 살고 계신 거고 그냥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 탐진치 인간계에 사시는 거고 근데 요즘 정말 요즘 나 개탄 것 같아 그럼 천국에 사시는 거 지금 요즘 정말 살맛 난다 내가 좋아했던 스타가 요즘 막 계속 이리 하고 너무 좋다 나까지 괜히 사실 좋을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인생에 그렇게 좋을 일이 없는데 지금 너무 좋다 몇 주째 좋다 그러면 여러분 몇 주 동안 천국의 법계를 구경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이제 복타하면 다시 떨어져요 그런데 이 극락이라는 건 그거랑 상관이 무관합니다 지옥에서도 깨어 계실 수 있고 지금 우리 중생심은 어느 법계에 있을지라도 지금 딱 보면 지옥이 펼쳐져야 될 상황인데 객관적 조건은 내 내면에서는 극락 기운이 감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극락에 계신 거예요 남들이 보면 너 지금 지옥구에 있지 않냐 그런데 난 극락에 있는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고등 침팬지의 삶을 사셨다면 당연히 지옥에서 헤매고 계셨겠죠 지금 그런데 존재로 만족을 자꾸 해버리니까 나한테 닥친 모든 실현과 이거를 존재로 만족하기로 버텨버리니까 견딜만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은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지옥의 법계가 펼쳐져야 되는데 여러분 내면에서는 극락이 펼쳐져 버릴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고 해도 여러분은 걱정을 안 하시겠죠 나는 언제 어디서든 극락 내 존재에 만족하는 한 나는 극락에 살 텐데 지옥에 간다 어디 태어난다 이런 건 나랑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건 현상적인 문제고 나를 거기 보낸다면 그곳 중생을 구제하리라 그 중생들도 불러다가 같이 톱질 당하다가 옆 사람한테 몰라 해보라고 막 썰리면서 몰라 해보라고 그럼 그 사람이 몰라 했더니 톱질을 당하는데 존재로 만족했더니 그럼 이제 간수가 어떠겠어요 톱질하다가 얘는 톱질해봤자 이제 정신이 극락에 갔으니까 얘는 지옥에서 내보내자 하겠죠 이거 엄청난 묘수죠 지금 여러분 어느 상황에 처해 있건 존재로 만족하는 사람은 우주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재로 만족하는 순간 성령과 하나가 됐고 부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우주적인 우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가 바로 되실 수 있어요 존재로 만족하는 순간 한 생각도 안 일으키면 퍼펙트합니다 그 상황이 입을 열면 좀 이상하죠 생각이 짧고 좀 치우쳐 있고 이래요 근데 입 안 열고 계시면 킹카 있잖아요 입 열면 좀 이상하죠 입 안 열면 진짜 최고인데 근데 즐기세요 어디입니까 입 안 열고만 있어도 내가 킹카라면 입 안 열고 있는 동안 부처라면 어디입니까 열면 좀 덜 부처스럽죠 좀 뭔가 이렇게 약먹은 부처 같은 소리를 막 하고 부처는 부처인데 좀 뭔가 머리에 총 맞은 부처 그게 우리 실상이에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한데 몰라하고 계시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라니까요 거기 어떤 구별이 있어요 존재만 있지 지금 천국을 흠뻑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입만 다물고 딱 뭘 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자꾸 좀 입 다물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서로 그럴 때는 쿨하게 입 다물고 몰라하세요 깨어나시면 여러분 지혜가 육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출동해가지고 남들한테 좀 다른 식의 수작을 할 수가 있어요 평소 내 수작이 좀 뭔가 못마땅하신 분들 주변 반응도 별로 안 좋고 내 수작이 내가 머릿속에서 한 일은 이상하게 평가가 안 좋고 주변 반응이 안 좋다 몰라하세요 그래서 이건 고등 침팬지를 벗어나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서 딱 봐서 다른 생각이 나고 다른 지혜가 났을 때 그게 이상하게 육바람이 맞을 때 빨리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 침팬지인데도 나갈 거 맞고 좋은 거 내보내고 또 이상한 또 분위기 도치돼서 막 나가려고 할 때 또 맞고 몰라 좀 하고 계시다가 또 내보내고 이 집만 자꾸 하면 여러분 평가가 달라집니다 지상에서 쌓는 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보살이 안 돼도 우리는 찰나찰나만 보살이 돼도 우리 인생 팔자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하루 종일 안 깨어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순간만 깨어있어도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밥 먹고 TV 보고 할 때는 눈 풀고 있어도 돼요 그때 뭐 부처님이라고 뭐 얼마나 TV 볼 때 더 깨어있으시겠어요 그럴 때는 같이 좀 풀고 있다가 중요한 도장 찍을 때는 꼭 정신 차리고 눈 부릅뜨고 하루 자시고 그것만 잘해도 셉니다 그러면 팔자가 바뀔 수밖에 업이 바뀌니까 계속 업이 누적돼서 내 팔자를 만드는데 업을 계속 바꿔버리는데요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중생성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여기밖에 없어요 미리 탈출해서 천국 극락에 아 지금 난 극락에 왔어 천국에 왔어 싶을 때 양심분석 그거 꼭 양심노트로 양심분석 해가지고 밖으로 발표하면 여러분 천국 사람 되는 거예요 정토 사람 되는 거예요 정토 사람이란 데 양심분석도 안 돼 있고 깨어있지도 못하다 그럼 남들도 다 알아봐요 엉터리란 저희 멘토들도 초창기에 저희가 멘토가 공부 부족할 때 지도할 때요 저한테 다 날아와요 메일이 멘토 못 깨어있는 것 같다 다 지적을 합니다 뜨끔하죠 들켰나 더 깨어 계시라고 제가 그런 메일도 바로 멘토한테 보내드리고 한 적도 있어요 정신 차리시라고 바로 날아와요 여러분 다 알죠 이상하다 천국이라고 해서 천국 사람들 정토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대화해 보니까 일반인하고 차이가 없다 그럼 바로 알죠 티 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제가 우길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분은 정토 사람입니다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정교자라고 철저한 수질관리 멘토들의 수질관리 승가공동체 수질관리 교회 공동체 성도공동체 수질관리 이거 책임 못 질 거면요 돈 안 받아야 돼요 11조 뭐라도 안 받아야 돼요 왜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천국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보여드렸는데 오늘부로 천국 폐업 천국이랑 더 이상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이게 양심적인 거죠 저희 학당도 언젠가 안 되는 날은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 멘토들이 영업 종료하겠다 해야죠 근데 돈을 계속 받고 있다 미친 거예요 그거 엄청난 악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주 받았는데 공부 안 하고 죽으면 서로 태어나서 그 집 태어나서 갚아줘야 된다는 게 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빈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시주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요즘 못 깨어있을 때는 시주 받으면 진짜 찜찜해야 돼요 그렇죠 이 정도가 상식이 되는 사회에서는 뭐 이런 말을 제가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고등 침팬지의 세계에 와 있다는 게 실감나는 거죠 이런 얘기 안 하면 어 아닌 것 같은데 할까 봐 이런 얘기를 다 해드려야 뭐 그 말도 일리가 있군 할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바세계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세계 왜? 아니 짐승들끼리 사니까 서로 인내해야죠 짐승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의 정토에 사는 분들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열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늘면 바뀌는 거예요 사바세계가 인내를 많이 안 해도 되는 세계 진리세계로 바뀌는 홍익인간 2화세계 우리 민족 선조들이 꿈꿨던 홍익인간 세계 널리 인간을 서로 위하는 세계 2화세계라는 건요 진리 1위자고 다스릴 1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변화화할 변화화할 화 진리로 변화시킨 세계라는 진리로 다스린 세계 최고죠 2화세계가 최고입니다 진리 그대로 육바람일의 진리 양심의 진리로 다스려서 변화까지 시켜버린 세계를 2화세계라고 합니다 화라는 건요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화 자가 이래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사람이 하나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산 사람이 죽을 정도의 큰 변화를 말하는데 화가 완전히 물이 끓는다든가 끓던 물이 얼른다든가 이 정도 엄청난 변화예요 진리로 다스려가지고 변화시켜버린 세계 곰과 호랑이 진등들을 사람으로 바꿔버린 세계 그게 2화세계예요 홍인간 2화세계 지금 우리도 또 개벽이 필요합니다 지금 또 중생심이 왕성해져 있어요 근데 겁먹지 마시고 보세요 이 얘기만 드리고 끝낼게요 세계 문제 나라의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답답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작게 축소하면 내 영혼도 사실은 여러분 답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영혼도 근데 그 모든 영혼들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쉽게 바뀌겠습니다 그까만은 원리는 알 수 있어요 내 영혼을 관찰해보면 다 같아요 세계라는 것도 수많은 영혼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같아요 결국 한 마음이라고요 한 마음을 다룰 줄 아셔야죠 여러분의 한 영혼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내 영혼의 법괴를 내가 선택할 정도 되셔야 돼요 내가 그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지옥계가 있어도 빨리 극락으로 바꿔버리고 축생계가 있더라도 극락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여러분 이 나라도 극락으로 이 지구별 자체를 극락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지구별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 수준을 올리면 극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우리 마음 보세요 욕망이 항상 51% 이상이 돼서 위태위태하고 양심은 미약해가지고 힘이 없는 게 우리 영혼의 모습이죠 한 개인의 나라로 지구로 확대해도 똑같습니다 욕심꾼들이 욕심꾼들이 훨씬 많고 세력이 크고요 고등 침팬지의 중생심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힘을 발휘하고 있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미약하다는 게 현실이겠죠 당연히 내 영혼이 그러듯이 지금 이 지구도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서 그 미약한 양심을 살려가지고 욕심을 51% 이상 다스릴 수 있는 양심 전문가가 되시고 카르마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지구를 이 나라를 다스리면요 욕심꾼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욕심은 제가 버리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죠 욕심을 욕심을 사소한 것도 중시하시라 욕심은 중시하시되 욕심을 항상 양심적으로 해결하시라 욕심은 양심껏 처리하시라 채우시라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으면 사회가 발전을 안 해요 우리가 뭔가를 의욕해야 움직입니다 이 학당 오실 때도 뭔가 욕심이 있으셔서 오신 거죠 욕심 없으면 여러분 집에 누워 계실 거예요 지금도 욕심 없는 사람은 누워 있습니다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욕심이 나야 몸을 일으켜요 몸을 일으키는 게 벌써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몸을 일으켜야 돼요 몇 십 킬로 되는 거를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라면을 먹어야겠다 치킨을 먹어야겠다 이걸 움직여야 돼요 이거 엄청 고된 일이에요 그걸 해요 뭐가 해요? 욕심이에요 양심은요 좀 그렇잖아요 양심은 양심이 여러분 움직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욕심이 움직이지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즉 욕심은 양심의 관리를 받은 욕심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욕심이 움직일 때 꼭 찾아가서 여러분 육바람일만 투입하면 돼요 즉 고등 챔팬치의 마음이 뭔가 하자고 할 때 응 그래 하자 단 양심에 맞게 하자 하느님한테 물어보고 하자 부처님한테 물어보고 하자 이것만 딱 습관화 되시면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여러분한테 수많은 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고 해외에 한번 나가고 싶다 욕심이죠 사실은 근데 그걸 양심적으로 처리하면 거기서 또 엄청난 경험을 얻겠죠 이렇게 욕심 자 이거를 사회로 확대시켜 볼게요 욕심꾼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게 사회가 보살이 지배하는 사회는 다 뭐죠? 무역해가지고 막 초골되어 있고 돈을 보기를 다 돌처럼 여기고 이럴 리가 있습니까? 똑같은데 욕심꾼들도 어차피 그 사회에 많은데 욕심꾼들이 꼼수를 부리면 보살들이 투입돼가지고 자 욕심이 치고 나면 양심이 제압하면 되죠 욕심꾼들이 욕심을 부려서 꼼수를 부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심꾼들이 가서 바로 그 일에 육바람이를 투입해서 모두에게 좋은 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욕심꾼은 자기 하나 좋으려고 일을 버립니다 그래야 잠도 안 오고 막 신나서 일을 하거든요 그럴 때 양심꾼들이 가서 그 결과물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자꾸 틀어버리기만 하면 돼요 사회가 발전하는 욕심꾼이 많을수록 사회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즉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양심적 리더들만 많다면 양심적 리더들만 있고 욕심꾼이 없으면요 사회가 계속 물질문명은 원시시되고 정신문명만 계속 발전할 수도 있어요 정신세계는 올라가고 있는데 삶은 막 물질문명도 없고 걸어다니고 나 이번에 서울 갔다 와야 돼 하고 한 달 잡고 올라가고 지금 이런 사회가 펼쳐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질문명도 중요한 거예요 욕심꾼들이 물질문명 자기 살라고 막 한 게 지금 그 물질문명 덕에 정신문명도 전세계로 쉽게 퍼질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 욕심꾼들이 스마트폰을 만들면 거기다 빨리 화음경 올려버리고 인터넷 빨리 올려버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짓이 그거라고요 그 욕심부린 사람이 없었으면 저희가 어디다 올려요 그거를 예수님 부처님 때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거 듣는 사람밖에 못 들어요 유튜브만 있었으면 전세계에 방송했을 텐데 지금 누가 그걸 만들어줬어요 욕심꾼들이요 자기 욕심 어떻게 좋을까 해서 별짓을 다 하다 보니 잠 안 자고 연구하다 보니 막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스마트폰 만들고 인터넷 만들고 유튜브 만들고 지금은 전세계 언어를 하나로 통역할 통역기 만들고 있죠 이어폰처럼 귀에다가 하나 딱 꽂기만 하면 이제 전세계 언어를 다 통역해서 들을 수 있는 그쪽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성과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잠 안 자고 해요 거기 아니 슬프죠 고등 침팬지의 실존이 슬프죠 아 진짜 나 이런 식으로밖에 못 사나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별 수 없어요 고양이가 있잖아요 아 나 진짜 자존감 떨어진다 해도 흔들면 같이 이렇게 되게 그 앞에다 이거 흔들면 뛰게 돼 있어요 고등 침팬지의 삶이 그래요 아 진짜 나 명상하고 막 아 그래도 이거 흔들면 뛰게 돼 있다고요 사람이 그래요 욕망에 그렇게 취약하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시고 서로 이렇게 남자를 여자가 혐오하고 저 짐승이다 또 남자가 여성을 혐오하고 짐승이다 다 짐승이라서 그런 무의미한 짓입니다 서로 보듬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진짜 문제가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듬어줘야지 서로 약점만 보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건 뭐 죽어야 끝나지 답이 안 나와요 원래 짐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쟤들 뭐 하는 거야 서로 아 막 저기 막 여러분 어떤 막 암캐랑 수캐가 와서 아 저 너무 개 같아서 나 쟤랑 못 지내겠다 그러면 아니 너희 둘 다 갠데 좀 황당하겠죠 우리가 사실 그래요 서로를 들여다보면 탐진치가 적절히 있어야 좋은 게 몰라야 좋은 게 있죠 너무 알면 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실제로 남자 여자 이해 못 합니다 실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지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문제를 일으켰다 여성들이 볼 때는 죽일 놈이죠 근데 남자들이 볼 때는 너도 결국 거기까지 갔구나 나는 겨우 창고인데 넌 갔구나 이런 마음이 커요 동병상련의 마음이 먼저 통한다고요 그럼 여자들이 볼 때 한국 남자 자체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남자가 이런 짓을 저질렀대요 다른 남자가 듣고 아 부럽다 이런 반응이거나 어쩌다 거기까지 갔대요 난 이해는 돼 그럼 전체가 미쳤구나 하죠 똑같습니다 어떤 한국 여자가 이상한 짓을 했대요 다른 여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 나 그 맘 알 것 같아 그러면 뭐야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남녀 서로 절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서로를 서로를 쉽게 이해할 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혐오로 이어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단단히 잘못됐다 사실은 그래서 그 서로 모순인 남녀가 충돌하면서 이 우주가 굴러가라고 우주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로 이해 안 되는 두 존재를 내놓은 겁니다 이 두 개를 충돌시켰을 때 우리가 신성해질 수가 있어요 남녀를 다 껴안을 때 공부거리로 내놓은 건데 공부를 못하게 되면 혐오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남녀의 양극성을 넘어서야죠 신성은 남녀의 두 모습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하라고 해놓고 그래서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고등 침팬지의 삶을 살면 초월하기보다는 혐오하고 끝냅니다 껴안기보다는 혐오가 쉽거든요 그걸 보세요 남녀를 초월해서 남녀를 이해하려면 신성이 내면에서 각성이 돼야 돼요 신성의 눈이 열려야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나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만 그 안에 뭔가 있구나 하는 거 알아요 이것도 신의 뜻이구나 하는 거 알아요 그 정도 사유를 하려면 영성이 높아야 돼요 즉 영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등 침팬지 사회에서 영성이 떨어지면 혐오합니다 착취하고 갑질합니다 상대가 이해가 이제 남으로 보여요 남은 진짜 남으로 보여요 그런데 영성이 높아지면 남도 나라는 걸 아니까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회가 이 방향을 보면 아시겠죠 지금 한국 사회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시겠죠 혐오가 심해지고 착취가 심해지고 그나마 그런 것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희망이지 지금 사람들 마음에는요 그걸 어떻게 드러나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지금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드러난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사실 낯선 거예요 지금 고등 침팬지 수준의 영성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존재에 만족하면서 내면의 신성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양심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답을 찾아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위태한 이 사회 욕심꾼이 지배하는 사회를 양심적인 사람들이 양심적인 소시민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꼭 다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늘면 사회에서 51%의 해계모니를 장악하면 그 사회는 바뀝니다 바로 바뀔 겁니다 예전에 담배를 막 집 안에서 차 안에서 피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길에서 펴도 욕을 먹는 사회가 됐죠 길에서 펴도 연기가 날라오면 막 항의하는 사회가 됐죠 욕심꾼들이 대통령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독재자 되고 사회를 장악해서 판검사되고 경제를 장악하고 이런 게 당연한 지금 이 현재 고등 침팬지의 삶에서 어느 순간 영성이 높아지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남 위에 서면 안 된다는 인식이 당연해지는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다만 노력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의미가 좀 깊은 게요 우리는 계속 고등 침팬지로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애고한테면 노력을 해야만 우리는 하느님 자녀가 되고 극락에 사는 존재 천국에 사는 존재가 되는 이게 문제예요 인간은 노력을 해야만 신성해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이 나와서 노력하라고 외친 겁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앞으로도 고등 침팬지의 삶을 계속 살고 우리 후대까지도 다 살게 될 겁니다 이 부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몰라 한번 하실 때도 좀 사명감을 갖고 몰라요 나 하나라도 깨어있자 그게 인류를 밝힐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